안녕하세요 뚜보닌입니다. 오늘은 랩박을 구성했는데 원가 안에 12만 5천원이고 팔가는 2만 5천원으로 그것도 파솟빅이 많이 물러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터보닌을 위해서 가져온 랩박이고 이완은 판매기분들을 이용할 대한민국 랩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은 메뉴스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미니스 출처고 그러면 하나씩 소외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찜질방 메뉴스 5세트 들어옵니다. 어 잠시만요. 찜질방 메뉴스가 총 6세트가 들어가네요. 잠시만요. 총 6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은 요거. 요거는 영화관 메뉴스고 이렇게 총 5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젤리 메뉴스고 젤리 메뉴스고 젤리 메뉴스는 총 4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피크닛 메뉴스고요. 요거는 총 5세트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꽃꽃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엘상 메뉴스가 4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오피스 메뉴스는 5세트 들어갑니다. 총 4세트 들어가고 포토 메뉴스는 3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딱 메뉴스 정말 많이 들어가고 이 밖으로 소판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옆쪽을 채워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떡뇌가 들어가는데 요거 카네이저 모지 떡뇌 모지고 두 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요거는 카드모치고 정말 IT 많은 도원이며 요것도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4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그 메뉴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패스트푸드 메뉴스 이렇게 가스세트 바닷가 및 가스세트 해가지고 바닷가는 4세트고 또 패스트는 가스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데 제 주차 러브미러 공부 3세트랑 요거 하트 쿠션 이렇게 3세트 해가지고 총 6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소스팅 슈처 요거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걸로 왔는데 이거 총 8세트? 맞아요. 8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총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구성한 엠박은 총 이렇게 되고요. 쿠폰은 총 5장 들어가고 여기다가 따로 들어가게 되죠. 총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25,000원 엠박이고 정말 엄청 처분을 하는 거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